따라빰 두루뚝 두루뚝 따라빰 두루뚝 조깅을 나서기 전에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백을 따로 준비해 주세요 운동화 끈 동요 메고 오늘도 가볍게 출발! 스웨덴에서 시작된 플러깅은 이제 전세계에서 놀이처럼 번지고 있어요 쓰레기를 줍기 위해 잠깐 앉았다 일어나면 다양한 근육을 사용해서 운동효과도 생겨요 상쾌하게 달리고 난 후 따뜻한 차 한잔에 기분이 더 좋아져요 조깅하면서 모아둔 쓰레기는 분리수거통에 버려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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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 ㅎㅎ 아 3 우리 라oby 우리가 2 내가